제 31장 불이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오,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탯속에 만드신 네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네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니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디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포리 대신에 톡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유베 말이 그치니라.